또 하나의 베네핏을 걸고 펼친 추가 미션도 있었습니다. 555 데뷔조 버전 개인 직캠 영상으로 평가 기표를 받았습니다. 555 미션의 베네핏의 주인공 지금 공개합니다. 555 미션 이 팀의 결과입니다. 이 팀 진짜 모르겠다. K그룹. 뒤에다. 수연인 것 같아요. 휴닝 바이예입니다. 처음이야 처음 처음이야. 감사합니다. 555 미션 자칭 비주얼 팀이었죠. 비주얼 팀 3팀의 결과입니다. 원조 언니 가자. 고 영원 고 영원. 3팀의 1위 참가자입니다. K그룹. 다 영윤이 봐. 다 영윤이 봐. 서영은입니다. 영윤이 3라인 가겠다. 베니핏 2개 다 받았어요. 와 대박이다. 1팀의 결과입니다. 근데 1팀이 제일 제일 너무 어려워. 여기가 1팀이 너무 많아. 만나고 싶어 어디 있니 너의 세계를 다 굽는다. 매상인 것 같잖아. 휘깔을 알릴까? 다영 언니? 다영 언니 아니면 이슈 언니? 다영 언니 아니면 설팅인 것 같은데? 신소정. 신소정. 1팀의 1위 참가자는 K그룹. 최유진입니다. 진짜? 맞았어 맞았어 맞았어. 진짜? 아 그냥 말했잖아요. 헐. 역시 큐린 파트. 이렇게 5호 미션 결과 1팀의 최유진 참가자 그리고 2팀의 휴닝 바이의 참가자가 9만 점의 베네피트 점수를 획득하셨고요. 3팀의 서영은 참가자가 8만 점의 베네피트 점수를 획득했습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